이제 속풍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전반전은 사실 컵을 하거든요 원숭이 탐구하시면 원숭이 할 수 있겠죠 네 코브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척수 이거부터 해 주셔야 돼요 한 번 한 가지 더 해 주시죠 네 코브라로 하나 둘 셋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자위로 들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배우 엄형경 씨가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가운데로 와 주시고요 네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봐 주시고요 오른쪽 포즈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이제 엄형경 씨가 핏할 소품은 뭘까요 코브라도 있고요 원숭이도 있습니다 네 맘에 드는 걸로 오늘 의상이랑 어울리는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브라로 네 네 잡았나요 네 자 가운데 봐 주시죠 자 가운데로 자연스럽네요 네 자연스럽습니다 네 네 포즈를 다양하게 해 주시고요 네 네 네 하트로 배우 접어서 확실히 네 오른쪽도 봐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뭐 이종격 투기elf 포즈같은 것도stal을까요 네 몸 자체가 소풍이네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소풍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죠 구무라가 유독 연약해 보이네요 나갈 것 같은데 가운데 봐주시죠 한번 힘겨줘주시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되게 약해 보여요 인형입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점수 들어가주시고요 이번에는 구무단 미나씨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소품없이 가운데로 와주시죠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이번 전반에는 마음면입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그럼 미나씨 선택을 해주시죠 역시 구부라인가요? 네 두 마리 갖고도 됩니다 아우 네 아이돌은 다릅니다 다음대로 와주시죠 다음대로 와주시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포즈가 역시 다양하네요 네 다음대로 와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또 봐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도 한번 또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